지금 막, 혹시 긴장하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? 아뇨아뇨 뭐 푸딩 상대로 긴장하고 그러시겠어요? 그쵸? 안 그래요? 아아! 푸딩 상대로 막 긴장하고 그러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먹고 하세요 그 뭐야 긴장하고 그러시면 제가 넘나 죄송하니까 아시겠죠? 아니 그 입, 입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화이팅 합시다 둘 다 어? 어 아 못 때리지 비록이 숨어 있으니까 오케이 저는 뭐 차례차례 그냥 도발만 딱딱딱 내주면 뭐 이거 뭐 별거 아니죠? 에 어, 회복 벌써 하시네 여기서 이거 내주면 아무것도 못하죠? 여기서 밀고자로 한 대 쳐주고 게임 끝났죠? 게임 끝났죠? 게임 끝났죠? 자 이거 치고 끝났죠 게임? 누가 감히 이색을 어 1등상 어 1등상 화염 인프 좋죠? 화염 인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? 여기서 어 저는 아무렇지 않게 도발을 세워주고 굴 없구요 굴 없구요 패즈 잘 통했죠? 여기서 도발 한마리 죽여주고 어 영혼 착지 빠졌죠? 영혼 착지? 도발 센거 엄청 많은데 저게 영혼 착지 빠졌네요? 저 죄송한데 스틸러님이랑 무슨 관계에요? 둘이 아세요? 저 모르는데요? 근데 말투가 왜이렇게 저 그분 방송도 본적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 뭐야 가면은 막 욕먹는다 그래가지고 나이스 나이스 저러면 퀘스트 안 깨지죠 아 어떡하냐 이거 윤열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? 아 도발 없죠 방금 밀고 자러 꺼냈기 때문에 퀘스트 못 깨죠 퀘스트 빨리 깨야되는데 도발이 없죠? 짜증나는 상태죠? 뭐 하세요? 뭐 하세요? 와 완광한 복조기 넣었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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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복조기 칠 수밖에 없죠? 복조기 치면 죽죠? 화임은 1코스트이고 복조기 2코인데 개소뇌죠? 한건 없죠? 아니 얘를 넣으시네? 메디블을? 흐흐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제가 수액을 넣었을까요 안냈을까요? 안넓죠 당연히 도발전사인데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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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아~~~ 아~~ 치구 막역 빠지나요 박밀 아니면 막역 빠지죠 이거 어? 뭐하세요? 아 저거 낼려면은 죽으니까 오 잘하시네 흐흐흐흐흐흐 아무것도 모르시네? 아 핫스를 오랜만하시니까 모를수도 있겠다 흐으으으 으í 어 카자쿠스? 쌩 카자쿠스인가요? 아니요? 뽑아왔는데요? 아 뽑았어요? 네 흠흐흐 흐흐흐к 아, 이러고 없죠? 일코짜리 없죠? 일코짜리 없죠? 엇! 나이스! 나이스! 혹시나 지금 8코스트 도발만 계속 내면서 난투를 하나도 안 썼기 때문에 난투를 맞을수도 있으니까 딱 하나만정도만 내줘야겠다 더이상 내지 말아야지 핸들을 아껴놔야겠다 이러면 난투쓰기도 너무 짜증나겠지 흐흐흐흐흐흐흐 아 어떡하시지? 어 뭐야 난투쓸려그러나봐 푸딩 난투쓸려나봐 내 말 들었을텐데 난투쓸거같죠 후후 뭐야 들창코를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이제 다 빠졌죠 메리부 7 7 14 14 하나 둘 영웅능력이 8 데미지 무작위의 적을 해친다 그럼 하나정도 더 낼 수 있어 그러면 생전과 함께 혼합물전물과 하나정도로 난투의 각을 피하면서 이것도 피할 수 있어 아니다 난투를 빼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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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으으으으으으으으 이게 뭘까요? 난투 아니죠 난투였으면 막 말 막 했죠? 난투 아니니까 저렇게 하는거죠? 난투였으면 그냥 생활도 안하고 썼죠? 난투인척하라구 저러는 거죠? 으흐흐흐하 mex 걸렸죠 아 흐흐흐흐흥 으엑 뽀 vo 오쩔아 뭐야? 하으으으으으으하 어허우 웅고로가 이것저것 많이 주네 난투가 예쁘게 만들어주네 난투! 오케이 흑마 졸업했구요 흑마 졸업했죠 어떡하나 도발전사는 사실 이 흑마법사를 잡았어야 하는건데 도발전사가 잡을게 없죠 후딩님! 혹시 재방송을 보고있나요? 네? 뭐라고요? 재방송을 보고 계신가요? 아니요 아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이따 끝나면 그럼 재방송으로 잠깐 오세요 제가 할게 있거든요 흐흐흐흐흐흐흐흐 나가세요 완강한 복족이랑 같이 나가세요 그거 당장 빼세요 그 달팽이 나 이거 어디서 가볼까요? 아우 그 날은 그 날은 저거에서 내가 안고있어요 아우 그 날은요 그 날은 그 날은 그 날은 그 날은 그 날